안녕하세요. 단커피입니다. 래퍼 카니에가 드디어 새 앨범 돈다의 리스닝 이벤트를 가졌는데요. 오늘은 이 이벤트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과 갑자기 나온 카니에와 킴의 재결합설까지 전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앨범 발매를 미뤄왔던 카니에. 하지만 드디어 새 앨범 돈다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돈다는 카니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평소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영감의 원천이라고 고백해왔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딴 만큼 그에게 의미가 큰 앨범인지 카니는 새 앨범 공개 전 인스타그램을 싹 정리했을 뿐 아니라 지난 5일에 진행된 리스닝 이벤트 전에는 공연장에서 먹고 자며 공연을 준비했죠. 그가 이렇게나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이 공연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요. 신곡이 공연장에 흐르는 동안 그는 가만히 멈춰서 음악을 감상하거나 눕기도 하는 등 행위예술에 가까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 최근 몇 년간 종교에 깊게 빠져든 그는 하늘 높이 승천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죠. 신곡들을 일부 들어보고 제가 받았던 느낌은 아 이거 대박인데? 지난 앨범이 너무 홀리에서 듣기 어려웠던 저는 이번 앨범에서 뭔가 카니가 다시 래퍼로 돌아온 듯한 왕의 귀향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카니의 예술성이 돋보이다 못해 조금 기이하기까지 한 이 공연에는 현재 그와 이혼 중인 아내 킴카다시안도 있었죠. 그녀는 카니가 공연 때 입은 옷과 동일한 발레시아가 의상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킴이 여전히 카니를 응원하는 모습에 이들의 재결합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 카니가 이리나 샤크와 열애설이 났을 때도 사람들은 이 커플 오래 못 갈 거라며 카니는 결국 킴과 재결합할 거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자 이 댓글에서 Mark my word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 말 새겨들어 또 더 강하게는 두고 봐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팬들의 예상대로 카니와 이리나의 관계는 벌써 사그라던 것 같습니다. 카니와의 열애설로 갑자기 큰 관심을 받게 된 이리나가 이를 부담스러워해 최근 그에게 거리를 두고 있다는 소문이 있죠. 상황이 이러니 카니와 킴의 재결합을 점치는 팬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킴이 카니의 공연에 가고 또 그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니 더 난리가 난 거죠. 또 새 앨범 중 킴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 곡이 있어 재결합설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해당 곡에는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가족을 버리지 마. 난 내 가족을 잃어가고 있어. 킴은 지난 6월 공개된 카다시안 가족 따라잡기 에피소드에서 이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나와 다른 곳에 사는 남편은 싫다며 카니가 가족을 떠나 혼자 다른 주에 사는 게 힘들다고 고백했는데요. 카니에도 이 결정을 후회하고 있던 걸까요? 애초에 카니가 혼자 와이오밍으로 떠난 이유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였는데 실제로 그는 이곳에 엄청난 규모의 부지를 사들이고 다목적 공간인 이지 캠퍼스를 세우려고 하고 있죠.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목장과 농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살고 있다는 그는 이로 인해 가족들과 멀어지는 자신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신이 시키는 대로 살기로 결정했으니까요. 그리고 킴은 캘리포니아에서 쇼를 촬영하고 사업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카니를 따라나설 수 없었겠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점차 멀어진 것 같아요. 또 아이들도 킴 옆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빠를 자주 볼 수 없게 되죠.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카니이기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된 현재의 상황을 자신도 많이 안타까워하는 느낌입니다. 과연 그는 킴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직 이들의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킴의 태도가 재결합의 제스처라기보단 한때 사랑했던 남자이자 여전히 아이들의 아빠인 카니에게 애정어린 지지를 보내려 한 게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사람이 재결합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